로드 오브 히어로즈 로드 오브 히어로즈 로드 오브 리 Skj ㄹㄹㄹㅇ 시작하도록 하지 참 그 전에 결제하실 협정소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백작을 아발론의 군주님을 뵈요 오랜만이군 백작 아련실의 호위병을 이끌고 오다니 아발론의 군주님을 뵈요 무슨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아발론에는 강인한 지도자가 필요하오 그렇게 이젠 나 복부의 황금사자 오스월드가 백작 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과욕은 화를 부르는 바 기사단 적당히 상대해 줘라 시작하도록 하지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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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오스월드 백작 내가 직접 지휘하지 프랑 붉은 복식의 병사를 먼저 공격해라 자 아 아 ㄷㄷ ㄷㄷ 오스월드 알겠습니다 전투의 시간이다 곧 백장님께서 증원을 입고 버티긴 뭘 버텨? 돕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걸 아카싱 레코디옵 하나 둘 셋 넷 권능을 부여하소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안돼 아, 우리 성이 그런거 없어 다들 손을 먹... 일단 적의 증원이 오기 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하죠 으아 흠 흠 기사단! 소울을 공명시켜놔 기사단, 총 공격! 윽! 으아! 흐흑... 이런 개수... 날 너무 얕보고 있었군.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흠... 큰이세... 내... 그래. 그댄 갑자기 반란을 일으킬 만큼 충동적이지도. 일단 가둬라. 누구와 결탁했는지 알아. 큰 위병. 쓰러진 자들을 모두 포박해서 지하로 데려가세요. 엄중히... 요한, 감옥의 방비를 적당히... 그렇지. 백적이 가진 모든 병력을 잃었으니 마땅히 공모자에게로 향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좋은 추적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새벽에 오스월드 백자... 좋아. 계획대로군. 타로코, 곧바로 리벨룽겐 대산림으로 향했답니다. 추적된... 소수정예가 필요할 테니, 기사단을 소집해라. 그리고 내가 직접 출정하지. 루이는 성 내에서 행정관리와 정무처리에 차... 뮨은, 유니버스의 기록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로드의 건강 매우 양호. 내정은 염려 마십시오. 아참, 샬롯 양이 파견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데려가시죠. 샬롯이?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왔군. 우아, 다들 모여 계셨네요. 흠, 알아서 찾아오는 것. 배지의 정명사 샬롯. 아카데미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응. 그동안 아카데미에서 왕승으로 날아온 기물 파손 창구사를 통해. 흐흐흐, 그래도... 마침 발란 진압에 기사급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잘 돌아왔군. 어? 정말요? 밖으로 나... 야호우! 너무 좋아요! 누군가를 끝장낸다는 건데... 저렇게 좋아할 일인가? 흐흐흐흐. 어쨌든 외부 활동이니까요. 일단, 제대로 복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양. 샬롯 양.